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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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서 이걸 붙이고 있을거에요 그럼 애들이 그거 놔둬달라고 분명히 할겁니다 취두부를 발라서 애들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요리 그렇다면 어 이 취두부를 이제부터 조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예전에 한번 취두부 당했는데 이거 미치더라고 아 가까이 오네 진짜 가까이 오지나 봐 진짜 가까이 오지나 봐 아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오지나 봐 아 진짜로 와! 아 진짜! 와 진짜 대박 여기랑 이거랑 취두부 꼴라고 할게요 와 씨! 빨리해! 뭐해! 자 여기에 준비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가보실게요. 아 씨.. 여러분들 정말 좋은 꿀팁이 있어서요.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인터넷 가입 시 통 큰 현금 지급. 빠른 개통 및 최저 요금까지 지원이 되고요. 통신사 상관없이 언제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.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. 보호가용을 통해 가입을 하시면요. 더 많은 현금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민족 지금 빨리 고고고! 야 왜 이래! 어 왔어? 네. 왜요? 어? 야 너 피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다. 너도. 아 진짜 왜.. 성원장만 좋은 거 하냐고 나.. 아니 뭐가 좋은 거야! 아니 그냥 콜라겐 받은 거야! 이거 비싼 거네 아예.. 비싼 거지. 뭐예요? 콜라겐 콜라겐. 너 좁상영관 밑집 봐봐. 있어요. 아 너 많다. 저도 좀 주고 해요 형. 근데 안 돼. 줄 수가 없어. 이게 비싸. 아 그럼 왜 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? 아니 진짜로.. 자랑하려고 불렀어 자랑하려고. 아 나도 좀 해주고 해. 하나만 해줘 하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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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만 해줘 한쪽만! 그러면! 아이 씨X 얼마인 줄 알아? 어 얼만데 해줘 해줘요 얼만데! 내 돈 줄게 얼만데! 아.. 아.. 아 그거 하나 동생이 해주는 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살아! 하나만 해줘! 나도! 아니 나도! 좁상영관! 나도! 아니 좁상영관이 많아? 많다니까 진짜로. 야 너 다크랑 지금 미쳤다. 진짜로 좀 해줘요 저. 나도 그거 해줘요. 아 알았어 다 풀게. 아니 몇 개 없어요. 몇 개 없어서 그래. 아니 나 집에 가서 좀 하게. 네. 그럼 너 저거 해볼까? 내가 알려줄게. 알려줄게. 야 잠시만 한쪽만 해줄게. 아 그거 두 개 해주면 해주면 되지 뭘. 아 두 개 해줄게. 아 이렇게. 뭘 하나 해준다고 아. 두 개 해줄게 두 개. 아까워해서 어. 가만히 있어?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하다. 야 근데 이거 조금. 너 숨을 좀 참아야 돼. 네. 왜냐면 요거 콜라겐이라 조금 냄새도 안 했어요. 참아 지금부터. 잠깐만. 잠시만. 숨 참아. 숨 쉬지 마. 나쁘지 않지? 느낌 어때? 괜찮지? 아니 원래 냄새가 좀 나. 원래 냄새가 좀 나. 냄새 너무 심한데? 나 지금 눈도 안고. 나 눈도 안고. 아 진짜 진짜. 아니야 아니야. 이게 원래 냄새가 좀 나. 아 처음에만 참으면 돼. 처음에만 참으면 돼. 아아. 얼마나 참아야 돼. 빨리. 10초만 참으면 돼.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. 원래 올라. 콜라겐 안 발라봤지? 콜라겐이 원래 그런 거야. 어. 조금만 참으면 돼. 아. 이게 괜찮지 이거. 안 괜찮은. 안 괜찮다고. 이게. 왜 웃어. 아. 아우. 치두부. 이X야. 아이. 아. 내 눈을 못 뜨잖아. 치두부 콜라. 이게 나 치두부. 치두부 맞았어. 치두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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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쥬지지 sera. 아kh. 아. 아 соona. 아 아 rev. 아앙. 아아. 나 살해줘. 자. 나. 내가 지킬 것 같다. 아Ag. 아 와. 아아, 아아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. 아아아아악. 이거 치두부야. 어떡해? 왔다 왔지마! 왜 그러냐고 나한테! 냄새.. 왜 이렇게 왔지? 내 가방을 왜 훔쳐? 내가 안 훔치면 되잖아! 내가! 아무리 눈깔의 주도물은 아니지! 와 이거 내가 미치겠다! 내가 미치지! 왜 네가 미쳐! 어 왔어? 4층에서 뭐 한거야? 아니 미팅 전화할게 아 그래? 이게 뭐야? 아니 피부 관리해야 돼! 아 진짜 졸라 치사하네 진짜 또!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장난치면 안 돼! 아 내 공복방은 어떻게 한 건데! 아니 넌 공복방 관리해야 돼 근데 너도! 아니 뭐 치사하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! 아니 비싼 거라서 그래 비싼 거라서! 콜라겐이야 여기! 여기 다크서클이라니? 아 웃기지마! 아 웃기지마! 아 웃으면 안 돼! 이거 봐봐! 어! 아 피부가 좋아 보인다! 아 피부가 좋아 보인다! 애주 피부가 됐어! 아 피부 좀 해줄게! 내가 좀 그런데! 아니 그럼 이걸 왜 하고 있냐 꼴배기 싫게! 그럼 나 혼자 하는 거지! 아이씨! 아 안돼 안돼! 한쪽만 해줄게! 두 쪽은 비싼데! 아니 뭐 컨셉이야? 열 받기 해 사람을? 해줄게! 아 이 새끼도! 아 저 냉장고에 있어! 아 저 냉장고에 있어 이거! 아 대충 하자! 기다려 진짜! 기다려! 너무 고지식해! 기다려! 응 진짜! 이거 처음에 냄새날 수도 있어! 콜라겐은 원래 그래! 아 진짜! 아니 진짜로! 숨 참아 지금! 아 말이 너무 많아! 아 너도 숨 참아! 어! 시원하다! 시원하지!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는 거 만들어! 숨을 어디까지 잡아야 돼? 좀 참? 진짜 숨지어도 돼? 아니지! 아악! 아악! 으허허허허헥! 오이RO 야이 이게 너겠습니다! 또 Music 꺄어우 말씀오 Cold 세 territ부 세리보 다리로 달려! 다리로 달려! 다리로 달려! 여보세요! 다리로 달려! 못 치겠어! 야 인도이니야! 아아!! 아아! 깨끗하니끼야!! 야, 니 고몸만 다 가려졌네 그래도. 지금 어떻게?? 지금 어떻게?? 이거 좀 하지마. 잘 모르겠다. 아 딱 아있지. 깨끗하니끼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